G.I.N. 썬데이 기타 네 MG32부 시작하겠습니다 누엑스 저희 우선 튜닝을 먼저 해보고 갈게요 튜너 같이 누르면 튜너 튜닝이 안되어 있군요 오 여기 이거 누르면 기타 크로매틱하고 기타를 바꿀 수가 있네 그리고 이거 하면 아니고 아 이거 캘리브레이션 440 캘리브로 되어있고 그리고 아 이거 누르면 소리 어 뮤트랑 이걸 할 수가 있네요 됐어요 다 되어있네 튜닝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스테레오죠 얍 들을 수 치고 있습니다 아까는 1부 때는 마이크로 우리가 캐비닛에서 받은 거고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얘는요 프리셋이라고 해서 내가 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팩토리셋하고 프리셋하고 나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냥 아무거나 골랐으면 되네 네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인해 만들어 놓은 사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내가 오 이 사운드가 좋다라는 걸 픽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씩 바꾸면 돼 그리고 이펙터를 좀 추가하거나 아 또 아니면 빼내거나 네 그렇게 해서 세이브한 다음에 그냥 내 채널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공장 팩토리는 살아있지 않고 대신 글로브 세팅 들어가서 초기화를 시키면 나오겠지만 전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겠죠 어 그쵸 없어지겠죠 네네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스 솔로 해볼까요 다른 부동 가볼까요 다른 부동 뭐 해보시죠 뭐 해보시죠 우리 18C로 가자 말도 안 해요 18C로 갈게요 이게 무슨 숫자가 좋아요 저는 다 들어가서 앰플을 먼저 바꿀 수가 있어요 베이스맨으로 바꾸죠 베이스맨으로 바꿀까요 바꾸죠 바꾸고 개인값은? 왕창 맞지 마세요 마스터 졸업 개인으로 왕창 되시죠 왕창? 왕창 넣어봤자 마스터 졸업 굿 굿 굿 그리고 IR 캐비넷이죠 4개 4방짜리 말고 딱 너무 좋다 212 212? 아 오케이 I 다이나믹 마이크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EQ EQ가 지금 켜져있어 켜져있어요 EQ 켜져있어요 마음에 맞춰서 좀 조절해 주시죠 오 오 EQ EQ 그걸로 하죠 아까 처음에 처음에 보스 EQ 이거? 아니 그저거 이걸로 이거이거이거이거 굿 굿 굿 이거 이거 오케이 방으로 넘어가면 샌들 턴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쓰니까 모드 트레몰로래요 트레몰로를 써볼까요? 써볼까요? 써보려면 얘를 누르시면 되구요 얘를 누르셔도 되구요 쓰자 아니면 다른것도 있어요 모드 트레몰로 말고 로타리 로타리 좋다 로타리 좋아? 로드 트레몰로 좋아진가? 쩝쩝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가면 딜레이 딜레이는 할까요? 말죠 딜레이 말고? 딜레이 안 할거에요? 네 딜레이 빼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면 리버블 리버블 지금 들어있죠? 네 클레이트 스프링 이 정도? 네 스프링말고 딴건 없네 클레이트 홀 홀로 하죠 조금 음장감이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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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는 지금 쓸 수가 없죠 게이트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살아있게 리버블 살아있게 컴포도 안 컴포도 안 하고 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컴포가 지금 걸려있긴 한데 예 그냥 냅두죠 뭐 냅둬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 네 세이브를 눌러서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름을 여기서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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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셋 셋 셋 세이브 세이브 또 세이브 오 됐네 됐어 네, 극적이래요. 오, 좋네. 오, 좋네요. 지금 6개 정도의 이펙트를 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펙트를 갖다 놓고 6개를 밟으면 아주 더러운 소리가 나죠. 근데 얘는 뭐냐면 6개의 이펙터 라기보다는 캐비넷하고 앰프랑 라이킹하고 그리고 거기에 EQ를 걸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 사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탕 사운드를. 여기에서 사실 이 친구는요. 공간계나 이런 이펙터 라인들이 굉장히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이펙터 페달들을 샌드리턴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 범주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내 사운드 원래 있던 내 사운드에 캐비넷하고 앰프 시뮬레이터 아이아를 쓸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조금 다른 멀티보다는 좀 더 고급진 사양으로만 골라서 담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특히 앰프가 딱 그렇게 돌려보니까 앰프랑 캐비넷이 쓸만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만 쓸데없는 게 없죠. 우리가 옛날에 멀티 같은 거 돌려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 뭐죠? 이런 걸 갖다 놨으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사운드로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 사운드로 루프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를 오. 하면 오. 이 루프 채널이 나오는데 드럼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드럼을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템포도 바꿀 수가 있고 오. 블루스로 바꿀까? 그냥 팔빅툴을 하시면 할 것 같은데요. 막으로? 네. 막. 오케이. 볼륨값이 좀 작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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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1 자, 2, 2 자, 2, 3 자, 2, 3 자, 2, 1 자, 2, 1 자, 3, 4 자, 3, 4 자, 1, 2, 3 여기다가 솔로로 하고 두 번 누르면 멈춰요. 내가 루퍼 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잘했다. 좀 들을만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맞아. 우리 맨날 손발에 안 맞아가지고. 좀 남고 좀 모자라고. 박제 맞추려고 고군부터 했는데. 제일 잘 맞았어요. 감염과정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있고. 얘를 홀드 하면요. 클리어. 이렇게 하면 클리어. 오 좋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채널을 여러 가지 써가지고 루퍼 채널이 많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퍼 전문 이게 아니라서. 한 채널로 가긴 하지만. 게임같이 부수적인 기능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려면 다시. 이렇게 하면 나가게 되고요. 루퍼. 그 사운드. 지하 사운드. 지하 사운드 계속 그 사운드로 가겠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이 멀티의 기능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는 방법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봤어요 정말 직관적이고 좀 편하고 편해 사실 이런 터치가 있어서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멀티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내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친구를 조작했을 때 쉽냐 이것도 솔직히 저는 멀티를 리뷰를 하면서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야 손이 계속 가고 그렇죠 안 그러면 다른 건 안 쓰게 돼요 맞아요 쓰는 채널만 쓰고 다른 사운드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그 면에서 보면 내가 계속 만질 수 있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있어요 그렇죠 느껴 그냥 지금 쌤이 만져도 금방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점으로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핫톤 할 때 저희가 진짜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핫톤 두 번째 했었던 그 핫톤 원 들어가 보시죠 애는 없었어 맞죠 그래서 너무 슬펐어 이게 작아진 만큼 또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스크린은 똑같이 컸거든요 근데 없더라고 아이씨 디스피가 작아서 CPU가 작아서 그랬나 아니 근데 그거 넉넉했을 텐데 그 정도면 그 실망감을 오늘 좀 해소를 좀 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오늘의 활용 점점 게임 게임 가볼게요 짠 스네이크 게임 스네이크 게임 스타트 이게 뭐야 뭘까 이걸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냐아냐 지금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얘를 먹어 얘를 먹어야 돼 그런가요? 먹으면 길어진다 아 또 먹으세요 먹었어 길어졌어 그쵸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몸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부르침이? 맞어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 색깔도 바뀌었어 내려 닭다리 어? 나 왜 죽었어? 죽었네 게임이 어렵네 아니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어 죽었어 내가 내 몸을 부딪히면 죽어 아 그렇게 확 꺾이면 한줄평 게임이 야가다 하하하하하하 자 그리고 외관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철제로 돼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튼튼하고요 무게가 아까 조금 1.4kg 정도 1.5kg 정도 1.4kg이면은 1.4kg 와우 페달 약간 큰 거 그렇죠 1.2kg 네 그 정도니까 와우 페달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져다니시거나 할 때 되게 좋은데 이게 철제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어 여기에 지금 이 이 여기 노브에 박해되지 않게 바가 있구요 네 이제 발을 방지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 흠 이게 철판을 두께를 붙인 게 아니라 흠이 파져 있군요 네 진짜 파놨어 네 근데 이걸 가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면돈날 여기 후레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네 면돈날 보면은 면돈날 면돈날 사이 삼중 면돈날 막 이러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비잖아요 비어요 이거 아 이거 조금 거시기한데 어 자꾸 만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뭐냐면 제 손가락 구둔살이에요 아하 손가락이 나와 지금 이렇게 어 있자 하지마 부쳐 보이죠 보이죠 알았어 그렇습니다 자 멀티 이펙터 누엑스에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멀티 이펙터죠 네 MG30 이었어요 이제 이거가 있고 이 하위 모델도 있어요 오 이게 저는 제일 하위 모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상위 모델급이에요 아 이런 건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34만 8천원 얘 사람 8천원을 좋아해 상위 얘네 5만 8천원 네 상위 모델이에요 아 뭐 3천원 그러면 로우 모델은 더 싸요 더 싸요 더 싸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긴 하는데 남으니까 하겠죠 하겠죠 어 근데 이제 퀄리티가 너무 높아지니까 아 이게 무섭네요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한 줄 평 주시죠 그 저는 그 멀티 이펙트 모든 멀티 이펙트 소리가 날카로워서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네 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리턴에다 꽂고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아하 네 좋습니다 조장면에 있어서 좀 줄 부리고 싶어요 뭐 사운드나 이런 거는 어 메이킹하는 거 네 그 장면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어딘가 아 그렇죠 어 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어쨌든 사운드는 수준급이었고요 응응응 여기 가공 처리가 조금 날카롭게 된 거 말고는 네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흠을 주기 위해 여기 흠을 넣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너무 단점 장점만 있어서 단점으로 이걸 어 흠을 넣어놨어 음 아 정말 어이가 없죠 자 점수 드릴게요 몇 대 몇 9.0 8.5 네 이게 멀티 이 정도 가격대 멀티 핫톤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 살짝의 그 아 그러게요 뭐 말가 불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 맞아 맞아 그럴까까진 없지만 게임 게임 점수 같아 게임 점수 하하하하 아 0.5점 빠졌어 게임 때문에 테트리스가 짱이지 짱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지렁이가 뭐야 네 하하하하 너무 실망했나 네 네 네 두엑스로 되고 아니에요 네 얘네는 항상 가격에서 우리가 먼저 놀라고 들어가서 이제는 더는 놀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